이제 샤클라그 5초, 길랜 워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. 3점, 길랜 워터의 3점 들어가지 않고, 리바운드 애런 헤인즈. 이제 샤클라그는 꺼졌습니다. 3초, 2초 남기고 골 밑, 애런 헤인즈 블록슛! 길랜 워터의 블록슛! 야, 우리 길랜 워터가 저 블록을 좀 두 개씩이나 해놓은 거 있는데요. 길랜 워터 앞서는 박승리의 덩크를 블록했는데, 이번엔 애런 헤인즈의 덩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. 승부의 4쿼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